두부 두부 오늘은 뭐 먹고 싶어? 비와서 못 나가서 심심해? 그럼 조금만 쉬고 있어 내가 금방 만들어 줄게 알겠지 두부야? usted 올려 3가지 물 좀 넣어 1.5, 2, 3, 1, 2, 3, 2, 3, 2, 1 1, 2, 3, 2, 4, 3, 4, 4, 4, 1, 1, 2 1, 2, 2 1, 2, 3, 3, 4, 4, 5, 4, 4, 5, 4, 5, 5, 5, 6, 5, 6, 7,7, 7,8,8 1, 2, 3, 3, 4, 5, 6,000, 9,8,5, 8,9,9,9,9,9 2, 1,3,1,9,9,9,9,9,9,9,9,9,9,10 카카오톡 아멘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망했어요 큰 건 제가 먹고 작은 건 두부가 먹을 거예요 어차피 두부는 이 번 안 먹을 거거든요 빵? 그리고 저 토마토도 안 먹고 이 양상치도 안 먹을 거예요 오직 고기만 먹을 겁니다 제가 알거든요 그냥 고기만 주면 좀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저기 기다리는 눈빛 보이시죠? 버섯 토마토 고기 소고기 많이 먹으라 그래 소고기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